따박따박 스윙너는 따박의 주식입니다. SK하이닉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4%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보여준 급락 패턴을 만회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상승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반등을 보여줬는데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주목해야 될 만한 부분은 결국 이 상승이 진짜 상승인가? 진짜 상승일 수 있을까? 제대로 반등을 하면서 쭉쭉쭉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승인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런 지점이 확인이 되어야만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해야 한다? 다 같이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되시는 부분인데 이제 이번 영상에서 이 상승이 오늘 왜 나온 상승인지 그리고 과연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인지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이 어떻게 결국에는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깜빡하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이유 지금 주가가 떨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 엔화라든지 경기 불황이라든지 AI, 버블 이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긴장 고조 이 전쟁 얘기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이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서로 부딪히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정말로 예전에 석유파동이 있었을 때 정말로 중동전쟁이 있었을 때 그리고 이제 세계대전으로까지 확장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금 내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단기적으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게 된다면 곧바로 유가, 이제 기름이죠? 유가가 타격을 받게 되면서 유가가 엄청나게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지금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다른 전세계 국가 다를 거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장 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서 주식은 박살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는 다르게 또 다르게 지금 에너지 차원에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도 이스라엘 방문 중단 권고한다. 지금 온 나라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쪽으로 여행하지 말라, 방문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란의 요청으로 전세계 무슬림 긴급회의를 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복으로 이어지나. 여러분들, 이란이 갑자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이스라엘로부터 이제 사존심에 타격을 입었어요. 이제 지도자, 이제 하마스 지도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만으로 바로 공격을 감행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무슬림 전세계 긴급회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미국과의 전면전 내지는 미국과의 협상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로 공격은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그리고 유가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그래도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오늘 상승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가 3.4% 상승을 보여줬는데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1.8% 상승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눈여겨봐야 될 점은 뭐다? 바로 오늘은 8월 7일이고요. 수요일 8월 7일이고 8월 8일이 어떤 날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날은 뭐다? 바로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일의 경우는 기관 내지 외국인들이 투자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지수 레벨을 맞추는 거예요. 주가 지수가 최근에 너무 많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과하게 떨어지면 반대 포지션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투자한 기관들의 손해가 극심하게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수를 맞춘 다음에 만기일을 겪어야만이 손해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가, 시장 지수를 맞추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최근에 선물로 보시면 선물 이제 누적 순 매도 상당히 큰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똑같이 푸드옵션 쪽으로는 이제 3,200억 찍혀 있죠. 무슨 말이다? 푸드옵션 매도를 통해서 만기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는 어느 정도 올려놓고 푸드옵션은 이제 매도로 돌아서면서 실제로 내일 만기일이 끝나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주가가 과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지금 우리 주주분들, 국내 투자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직까지 상승에 대해서 볼 타이밍이 아니다.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제가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SK하이닉스는 지금 아시다시피 인디애나 공장에 최대 6,200원 보조금 계획이 있다. 뭐 이런 내용도 호재성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있고 뭐 삼전, 하이닉스 보조금 받지만 K-반도체 못 웃는 이유. 결국 보조금 이상으로 정부 지원의 혜택이 필요하다. 단순히 대출 이자 관련된 지원 뿐만 아니라 전폭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도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뭐 SK하이닉스의 광녀종이 내년 초까지 메모리 수요가 견조하다. 그 후에는 지켜봐야 된다. 자, 이 말이 의미심장하죠. 그 후는 지켜봐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아직까지 조심스럽다라는 겁니다. 이 전망 자체가 계속해서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성장 전망이 당장은 보이는 상황은 아니다. 일단 내년 초까지는 견조할 것 같긴 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 상승 부분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지금 안 느껴지고 있단 말이야. 아직까지 거기다가 글로벌 정세,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 전체적으로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쟁 이슈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단기적으로 많이 떨어진 이 상황, 만약에 아직까지 계속해서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바로 상승에 대해서 베팅을 하시는 건 이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언제, 결국에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결국 언제 비중을 줄이고 비중을 늘리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가 우리 주주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 SK하이닉스 주주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에 대해서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매수, 매도, 타점은요. 여러분들 주가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8월 1일 날 본격적인 폭락이 나오기 전에 매도, 타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죠. 이제 다시금 매수, 타점을 잡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매수, 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 매수, 타점이 되는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런 내용들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당연히 수익 보시는데 도움 되시겠죠. 자, 그리고 더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되는지 영상으로 매번 보시는 것보다 바로 제가 안내, 따로 개인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당연히 손실을 회피하고 수익은 볼 수 있는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9516-4935 번호로 저한테 하이닉스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시는 부분입니다. 다른 과정 전혀 없고요.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시니까 번거롭지도 않고 부담 느끼지 마시고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고요. 특히 여러분 최근에 이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큰 돈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잘 이용하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활용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담 없이 저한테 하이닉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타점 안내 그리고 대응 전략 공유까지 해드릴 거고요. SK아닉스의 최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 랠리를 보여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매도. 자, 특히 이제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에 관한 수급이 상당히 많이 쌓여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반등 매물이 쌓이고 있는 것은 개인들의 매수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간도 많이 참여 안 하고 있어요.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떻다?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수급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글로벌 정세,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순식간에 던져질 확률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수급들 내용까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결국 진짜 상승 수급이 들어왔을 때 진짜로 외국인들 내지 기간득해 혹은 이제 대규모 상승에 대한 기대감 수급이 들어왔을 때 자금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타점을 잡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따로 구독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한테 신청해 주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